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받은 없고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반드시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가를 정확하게 하라니 우선 잘못된 권감부터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냥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은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등록에 교회 다니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요. 열심으로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로마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들을 이렇게 해방시켰다고 들어요 로마 8장 1절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영을 조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어떻게 들어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위한 제시록 3장 20절 내가 무겁게 두드러우느니 내 목소리로 문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 네 가지 변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호적이 바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로인데 완전히 하나님 자네로 죄와 허물로 죽읍.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받듯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가를 정확하게 하래. 그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 아멘